매일 아침 꼭 챙겨야 할 뉴스 딱 3개만 골라서 깊게 들여다봅니다. 뉴스 세계 시간인데요. 오마이뉴스의 곽우신 기자 모셨습니다.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지훈 변호사 모셨습니다.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첫 소식 가볼까요? 네 판사들이 전국 법관대표회의까지 열고 검찰에 판사 사찰 문건 관련 안건을 올리고 찬판토론을 벌였지만 일단 대응하지 않기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법관대표회의는 2020년 하반기 정기회의에서 판사 사찰 의혹을 포함해 법관의 독립 및 재판의 공정성에 관한 의안을 논쟁 끝에 상정을 했는데요. 찬성하는 쪽에서는 수집 자체가 굉장히 부적절하고 공판 절차와 무관하게 비공개 자료를 다루고 있는 점에서 법관의 신분상 독립을 침해할 수 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반면 반대하는 측에서는 서울행정법원 재판이 계속 중이고 또 앞으로 추가로 계속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재판의 독립을 위해서 전국 법관대표회의 차원의 입장 표명이 신중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치적으로 이용될 수 있을 가능성도 우려를 했는데요. 결과적으로 원안뿐만 아니라 여러 종류의 수정안들도 나왔지만 모두 부결이 됐습니다. 전국 법관대표회의는 결론을 떠나 법관대표들은 법관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준수해야 하고 정치적으로 해석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는 공통된 문제의식이 있었다라고 밝혔습니다. 정치적 중립을 강조했는데 우리 박주은 변호사는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저는 이런 결론이 나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법관들이 가장 중요시 여기는 부분 중에 하나가 직무상 독립, 사법부의 독립, 정치적 중립 그 부분이거든요. 특히 재판이 지금 하나 진행 중이에요. 다들 잘 모를 수 있는데 직무배제 효력정지만 시킨 거지 그 관련돼서 치소송이 지금 진행 중입니다. 본안 소송이 진행 중이죠. 본안 소송에 대해서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 때문에 결론을 이렇게 낼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여기서 잠시 판사 출신이죠. 서기호 변호사 연결해서 이분은 어떻게 보는지 잠깐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결국은 입장문은 나오지 않았는데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정치적 중립 의무라는 부분과 현재 진행되고 있는 본안 소송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 이게 많은 판사들의 어떤 기준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요. 언론 보도에는 물론 전국 법관대표회의 대표 관계자의 어떤 발언도 있었지만 거기 현재 진행되는 재판에 영향을 주지 말아야 된다는 이 부분이 판사들은 굉장히 민감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요? 지금 보도를 보면 모두 7차례에 걸쳐서 무난한 수정을 해서 표글을 시도했지만 모두 부결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일련의 과정이 전부 다 재판 독립성 문제 이것 때문에 부결이 됐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걸까요? 두 가지가 다 중요한데요. 정치적 중립과 재판의 독립. 사실은 이 판사자찰 문건 자체가 이미 재판의 독립을 침해한 부분인데 그로 인한 소송이 또 진행되고 있다 보니까 그 진행되는 소송에 대한 재판의 독립을 또 침해할 수가 있다. 이런 약간의 뭐랄까요? 그런 문제들 때문에 부결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요. 아무튼 어제 법관 대표회의 관련해서 언론에 보도되는 공식적인 내용 말고 좀 들은 얘기가 있으세요? 변호사님? 언론에 나오는 내용이 주로 대부분인데요. 판사자찰 문건 자체에 대해서는 다들 문제의식을 갖고 있고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면서도 워낙에 지금 이번 이슈가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단순히 그런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인 대립, 여당과 야당의 대립, 이런 식으로 변질된 측면이 있다 보니까 판사들이 굉장히 그런 것들에 대해서 목소리되는 걸 부담스러워하는 상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일각에서는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냐면 결국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과 징계 청구가 무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전국법관대표회의도 공감을 표한 거 아니냐. 그래서 윤석열 총장에게 유리해졌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던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반드시 그렇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전국법관대표회에서 4차 문건에 대한 일체의 의견을 표명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에 그것이 별 문제가 안 된다라는 의결도 한 것도 아니거든요. 의결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추측하고 싶은 사람들은 추측할 수 있겠지만 어찌됐든 전국법관대표회가 공식 입장을 안 내기로 한 거기 때문에 어느 쪽, 찬성하는 쪽, 반대하는 쪽 모두 다 입장을 안 내기로 한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일단 좀 끊겠고요. 저희 본방 끝나고 8시 30분부터 진행되는 JB타임에서 모실 계획입니다. 얼른 오시고요, 변호사님. 이따가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이따 하겠습니다. 네, 지금 판사 출신 서기호 변호사하고 잠깐 진단을 좀 해봤는데요. 아무튼 대응을 안 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정확히 정리를 하면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되는 거죠. 대응을 만약에 한다고 상당히 문제가 될 거고요.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이거는 결국은 감찰하고 징계 청구가 무리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상당히 문제가 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딱 이런 결론을 우리가 사법 소극주의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라도 적용될 건 아니지만 일단 판사님들은 목소리를 내는 거를 특히 공동적인 목소리를 내는 거를 상당히 두려워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게 좀 반영됐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집화에 대한 아주 미세한 지점이 몇 군데가 있는 것 같은데요. 이거는 제이비타임에서 좀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고요. 다음 뉴스로 넘어가죠.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가 원외 당협위원장 138석 중 약 49석의 교체가 필요하다고 비상대책위원회에 보고했습니다. 이왕희 당무감사위원장은 원외 당무감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어제 열고요. 하위 30%가량을 상중하중하로 분류를 했다고 합니다. 또한 잦은 출마와 동시에 많은 낙선자들이 있는 지역에서는 굉장히 피로도를 느끼고 당에 이 사람밖에 없느냐라는 의문을 많이 받고 있다라면서 이런 곳을 추가해 총 35.5%를 교체 권고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설명이 맞네요. 그렇습니다. 해당 명단을 보게 되면요. 이제 민경욱, 김진태, 전의경 전 의원 등 좀 극우적 발언 등으로 논란을 일으킨 인사들이 포함되어 있었고요. 또 달님은 영창으로 현수막으로 기억하시죠. 비판받았던 김소연 변호사도 교체 권고 대상에 들어갔습니다. 또는 옛 국민의당의 출신인 김철근, 장진영, 김사마 전 의원 등도 포함이 되었고요. 앞서 당협위원장이 아니라 조직위원장직을 수행하다가 내려놓은 후 황경환 전 대표는 애초에 심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 당 비대위가 이 권고 명단을 실제로 어디까지 수용할지 여기에 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분류하는 침박, 과거 안철수계 이런 사람들이 표적이 됐다. 이런 분색이라던데 맞습니까? 사실 명단의 숫자에 계속 분류만 해놓고 보게 되면요. 눈에 띄는 인사들이 그렇게 있다 보니까 이거 좀 소위 말하는 예전인 침박들 그리고 친안계로 분류될 수 있는 사람들을 표적해가지고 숙청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돌고 있는 건 맞습니다. 이렇게 무시무시한 단어를 쓰세요. 숙청하는 건 아니고 그 사람들이 하위평가를 받은 건 사실이고요. 더 중요한 건 비대위의 결정 같아요. 과연 어느 정도만 받아들이느냐. 그런데 저는 좀 개인적으로 많이 수용하지 않을까 생각도 듭니다. 이거 비대위하고 교감해서 한 결론이라보다는 당이 나아갈 방향을 아마 지표를 잡은 것 같아요. 약간 극우 이른바 침박에 가까운 사람들. 또 국민의힘 정서하고 정통성과 맞지 않은 안철수계 의원들, 당위 위원장들. 그런 분들한테 점수가 좀 하향으로 떨어진 거 봤을 때는 비대위에서 이거 많이 수용한다 그러면 당의 정체성을 좀 확립할 수 있지 않을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게 옳고 그름을 떠나서 김종인 위원장이나 대다수 당원들이 생각하는 쪽으로 좀 가지 않을까 생각도 좀 듭니다. 35.5% 이렇게 49석을 전부 다 교체하겠느냐. 이거는 사실 아직 알 수 없겠습니다만. 저는 지금 대표적으로 눈에 띄는 인사들. 사실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아도 이렇게 이름을 딱 들었을 때 인지도가 있는 사람들을 잘라내게 되게 되면 확실하게 그냥 많이 좀 국민의힘이 달라지려고 하나? 국민의힘이 좀 이전하고 좀 결별하려고 하나? 이런 느낌을 확실히 줄 수가 있거든요. 비대위 차원에서도 좀 상징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아마 글쎄요. 저는 지금 이름이 거론되는 분들은 그 자리를 유지하기 쉽지 않겠다. 이런 생각 확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철수계 당위 위원장들은 억울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만약에 여기서 많이 결단이 난다 그러면 참 어렵게 어렵게 들어갔는데. 국민의힘 당위 위원장을 맡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았잖아요. 정말 어렵게 어렵게 들어갔는데 또 이렇게 된다 그러면 참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조금 전에 친박 그다음에 친안 이걸 여쭤본 이유가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스탠스를 보면 지금 이명박 박근혜 과오에 대해서 사과를 하겠다는 거고 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에 대해서 보여주는 태도는 상당히 비타입적이고 이런 어떤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스탠스와 이게 지금 연결이 되어 있는가 바로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 부분 때문에 결국 당무감사위원회에서 이건 교감해서 했다기보다는 좀 알아서 알아서 비대위 통과가 돼가지고 도장을 찍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감사를 진행했고 거기에 맞게 평가를 좀 했지 않을까. 그런데 좀 또 하나 궁금한 게 김소연 당협위원장 같은 경우는 바로 저희 방송에서 김병민 비대위원하고 인터뷰하는 과정에서 이 달리명창 현수막 그 부적절하다라는 어떤 이야기가 나왔고 그 방송을 듣고 김소연 위원장이 그럼 나 당협위원장 내려놓을래 이랬었거든요. 아주 강하게 반발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그걸 뜯어말린 주인공이 바로 김종인 비대위원장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안이 비대위로 넘어갔을 때 그러면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또 어떤 태도로 보일 것인가. 이것도 좀 궁금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 이 명단들을 실제로 표결에 붙이는 과정에서 김종인 위원장의 의진도 상당히 중요하겠습니다만 저는 주호영 원내대표의 의진도 상당히 작용할 것이다. 결국 지금 바로 얼마 전에 어제 오늘 읽을 수 있었던 일들이 지금 대국민 사과 관련해가지고도 당내 투톱이라고 할 수 있는 의견이 안 맞고 있다. 비대위에서 확실한 결론을 못 내리고 있다.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 건 역시도 저는 상당한 갈등 지점이 될 수 있다. 알겠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 성율정 비대위원과의 인터뷰. 그러니까 매주 화요일에 진행되는 비상한 장치가 기다리고 있는데요. 이때 좀 한번 집중적으로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뉴스로 넘어가죠. 국민건강보험공단 콜센터 직원들이 제대로 생리휴가를 쓸 수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생리 사실을 입증하라며 생리대 사진 제출을 언급하는 등의 갑질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민주노총 공공운수 노조에 따르면 건보공단 경인 3 고객센터의 한 상담사 같은 경우 지난 10월 생리휴가를 신청하자 담당 팀장이 진짜 생리휴가가 맞는지 확인서 제출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다른 회사에서 생리대를 사진으로 찍어서 보내기도 한다라고 언급을 했다는 건데요. 또 다른 상담사는 약을 먹고 나와서 휴가원을 쓰고 가라 이런 지시도 받았다고 합니다. 이 경인 3 센터의 도급업체인 제니엘이 휴가를 사용할 때는 15일 전까지 증빙서류를 첨부하라고 했고 또 휴가원 제출 없이 출근하지 않으면 결근 처리한다라는 취업규칙을 가졌기 때문이었는데요. 이게 상위 규범인 근로기준법하고도 맞지 않아서 사실상 해당 취업규칙은 무효인 거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또 공공기관은 업무수탁기관인 도급업체들이 근로조건을 제대로 보호하고 있는지 수시로 점검지도 관리해야 되는데 이 의무도 지금 건보공단이 어겼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고요. 결국 공공운수 노조는 이러한 사건들을 모아서 노동권 및 임격권을 침해했다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넣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생리휴가와 관련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잖아요. 도급이든 이걸 떠나서 일단 그게 논센스고 생리대 사진을 제출하라고 해서 갑질이라고 표현을 했죠. 갑질이라는 표현을 제품때는 적절하지가 않고 이건 폐학질이라고 표현한 게 맞습니다. 그거 찍어서 보내면 사서 찍어서 보내죠. 이건 말도 안 되는 걸 하라고 합니다. 재정신입니까 지금 그게? 물론 본인은 출근을 독려하고 어쩌고 이야기 나오고 3명이 나오긴 했는데 다들 아실 겁니다. 생리휴가, 보건휴가 관련해서 이게 아주 특수한 사정이 있지 않는 한 입증의 책임은 사용자 측에 있습니다. 노동자 측에 있는 것이 아니라요. 또 이게 인격권 침해나 노동권 침해가 될 수 있다고 이미 여러 차례 지적이 나와서 판례도 있고요. 이거를 이런 식으로 강제할 수 없다는 점에 대해서요. 그런데 건보공단이 정말 몰랐을까라는 사실을 좀 궁금한 게 아닙니다. 그냥 우리 근로기준법에 생리휴가 규정이 아주 간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1회, 여성 1회 청구하면 주도록 되어 있어요. 그걸 무슨 입증하라는 것도 없을 뿐더러 그러니까요. 그 규정 자체가 있는데도 사실 이렇게 오버해서 본인들이 지금 하는 거거든요. 법도 안 맞고 공무원, 복무 규정에도 마찬가지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너무 당연한 걸 갖고 이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참 안타깝다. 때가 어느 때인데 백주 대낮에 이게 무슨 짓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보건휴가 같은 경우에 무급으로 할 수도 있고 유급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강제 규정이 아니니까요. 그런데 이제 이 콜센터 같은 경우에는 무급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콜센터 직원들이 무급휴가를 본인들이 쓰겠다고 하는 거는 진짜로 좀 사정이 있고 좀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라는 이야기인 거잖아요. 그런데 그 상당한 피해를 감수하고서라도 휴가를 가겠다라는 사람들을 억지로 나와서 두세 시간이라도 일하고 가게 한다라든가 사진을 찍어 보내라고 한다라든가 죽지 않는다, 일하고 가라 이런 식으로 해서 이야기를 한다는 팀장 자체도 물론 이제 과연 사정이 다 아주 없지는 않겠습니다만 이 노동이 건강보험공단이 왜 존재하는지 그렇죠. 건본대요. 아니 약 먹고 나와서 휴가은 쓰고 가라고 했으면 휴가예요. 그게 출근이지. 그렇죠. 그렇죠. 출근이죠. 출근이죠. 무급이든 유급이든. 저기요. 그러니까 좀 뭐한데요. 비상식적인 행태를 상식을 갖고 재단을 하려니까 참 힘드네요. 얘기 논평할 것도 없어요. 사실은. 말도 안 되는 행동을 갖고. 그런데 이제 보건휴가 관련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인식하고 있는 회사들이 또 곳곳에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게 아직까지 사회적 인식이 좀 많이 뒤처져 있는 것 같고요. 여성 노동자들이 마치 대단한 특혜를 받거나 이걸 악용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시기로 잘못 생각하는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오히려 건강보험공단에서 앞장서가지고 모범적인 사례를 보여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천년 진달래님이 딸아이 가진 한 사람으로서 분노가 치밀어 오네요. 앞에 지금 욕을 빼버렸어요. 우리 진행자께서. 하도 화가 나셔가지고. 방송 심의에 걸릴까 봐 뺐는데요. 빼버렸습니다. 아무튼 지금 들어오고 있는 댓글이 이런 것들입니다. 공공기관인 건강보험공단조차 우리는 하청을 줬기 때문에 우리는 모른다. 이럴 건 한 번 봐야 되겠습니다. 상식대로 합시다. 상식대로. 대명천재에게 무슨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마무리하죠. 과구신 기자 박지훈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